꿀로 만들어주세요 네 이게 꿀이에요 2주 동안 숙성시킨 꿀 덩어리 스티익스 포메티드 허니라고 하는 거고요 밑에 있는 가루는 옥수수로 만든 옥수수 가루라 그래요 자 허니 뚫이 딱딱합니다 딱딱한 단단한 꿀 덩어리 딱딱해요 와우 유후 아하 라고 하고요 꿀이 딱딱해서 뾰족한 나무도구 보이시죠? 이걸로 가운데 구멍을 한 번 뽕 뚫어요 반대편도 똑같이 한 번 더 뽕 뚫어요 자 이제 손만 가지고 만들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가늘게 가늘게 늘리고 늘려서 1만에 6천 3백에 8십에 4가닥을 만들 거예요 이건 옛날에 우리나라의 왕이 먹었다고 해서 궁중에다가 궁타래라고 하는 거고요 늘려다 보니까 한 가닥 두 가닥 1에 2 더하면 4가닥 4 더하면 8가닥 8 더하면 16가닥 16 자 30에 2가닥 32 60에 4가닥 16 4 100에 28 1 28 256 2 56 512가닥 5 12 미들라운드 1000에 24가닥 1,024 요렇게나 가늘게 와우 난예 한 번 더 알까요? 자 2천 가닥 2,048 4천 가닥 4,096 8천 가닥 8,000 192 마지막 라스트 파이널 카 16,000 16,000 짜잔 요렇게나 하는게 와우 라이크 헤어 브라보 땡큐 땡큐 아 러브 유 허니 나이소 스윗 나이소 스티킹 베리베리 야임미 라고 하구요 하이라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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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6,000 와우 와우 오 마이 갓 오 치자 크라이슬럼 와우 베리베리 야임미 와우 부크스나 부크스나 야임미 부크스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